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가을 장마는 비가 오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 호우의 특성을 보이는데요. 물의 높이가 갑자기 불어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 하실 때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요일 바다낚시 지수 보시죠. 남해안과 동해는 거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황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고요. 가거도는 파도가 1m를 넘으면서 지수가 내려가겠습니다. 하조도에서는 바람이 초속 9m로 캐스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곳은 국화도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곳을 살펴서 캐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해안입니다. 고수온은 여전하고요. 남해안은 물결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도 초속 10m 안팎으로 다소 불겠고요. 물대도 안 좋겠습니다. 그나마 신지도에서 물대와 파고, 수온이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겠고요. 역시나 고수온으로 인기 어류인 감성돔을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또 최대로 바람이 불면 작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인데요. 자리를 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이 우려되니까요. 출조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안가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한 편입니다. 서귀포는 파고가 1m를 웃돌면서 캐스팅하기 힘들겠고요. 추자도에서 냉수대로 수온이 약간 아쉽지만 다른 어종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